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꿈틀꿈틀 산낙지와 함께 먹는 육회 육회는 한우 암소만을 사용한 오리지널 육회입니다 암소 한우는 지방이 적고 한우의 고유의 감칠맛이 풍부한데요 한우 암소의 우둔살과 설기 부분을 가늘게 썰어 부드러운 맛을 내는 육회 쫄깃쫄깃 식감과 풍부한 영양으로 사랑받는 산낙지 탕탕이와 함께 먹을 때 그 맛의 조합은 최고 오늘은 최애 조합 육회 산낙지 탕탕이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송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ichele 오븐살 모자 오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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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사 죽으니 아까는 저와 함께 먹으면 한 입이 벌어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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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낙지와 육회는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사이다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